에이 진짜 이씨 아유 구질구질한 쓰레기들이 왜 이렇게 엉겨붙어 과거 좀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함부로 까불어? 어? 니가 내 마누라도 되냐? 어디서 몸뚱아리 함부로 부리던게 야 바닥이면 바닥에서 놀아 어? 위로 올라가려는 사람 바지까랑이 붙들지 말고 알았어? 아이 재수없네 혜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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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랑 얘기 좀 하자 아저씨 이런 사람이었어요?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해줄게 아저씨가 다 설명해줄게 오해요? 제가 어떤 어애라면 제가 어떤 어애라면 여자한테 쓰레기니 바닥이라고 하는게 설명될 수 있죠? 어, 어 그게 그러니까 아저씨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점점 궁금해지네요 아저씨가 지금 이 모습이 가변은 아닐지 어 이거 놔주세요 아저씨가 어떻게 살아요? 아저씨가 어떻게 살아요?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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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